인공지능 기술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인사 분야. 알고리즘 랩스는 고위험군 퇴사자를 예측하는 인적관리 AI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. 지난해 녹십자 홀딩스에 해당 솔루션을 공급해 기업 내 핵심 인재 이탈을 예방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도록 도왔습니다. 사람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적관리 AI 솔루션은 개인의 승진 적합도, 부서 이동 적합도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. 현재까지 국내 7개 대기업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승진 예측은 90%, 이탈자 예측은 92%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.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했던 인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. 해당 솔루션은 자사의 핵심 기술인 AI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저를 통해 구현됐습니다. 수많은 AI 알고리즘 중 주어진 데이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유전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입니다. 알고리즘 랩스는 AI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저를 전 산업에 적용해 AI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단계별로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 사람이 조합했다면 옵티마이저는 하나하나의 유전체로 저희는 인식을 해서 이 유전자들의 조합이 어떻게 될 때 가장 이 데이터에 잘 맞는 인공지능이 나오냐 이를 기반으로 최근엔 인적관리 솔루션을 한 단계 확장한 대학생 전용 솔루션도 출시했습니다. 장기 휴학, 자퇴, 학사 경고 대상자 등을 90% 내외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고 전공 추천과 취업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치화와 분석이 불가능해 보였던 인적관리 분야에 AI 기술의 진입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.